금메달 5명 5개인데 저쪽팀보다 못했어 저쪽팀보다 꼴찌보다 그런 느낌이지 뭐 지더라도 기분 좋으면 됐죠 공격이다 드디어 한조를 쓸 수 있는 것인가 갑니다 두꺼비집경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장권 이제 막판이겠네요 연장권 쓰실뿐 지금 바로 위에서 쓰세요 아니면 그냥 바로 방종이예요 오케이 도전자는 우리팀이 또 점수가 좀 적을때 뜨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팀 저쪽팀보다 좀 평균점수가 낮을때 뜨고 우리가 이기면 점수 많이 주고 저쪽이 많이 떨어질걸 아니 연장권 권하는게 아니고 빨리 가야돼서 오픈한 천문사 아 어lang있어 op 누가 누가 욕해 승공 처음에는 누가 욕한 것 같아 예 이거 뭐 처리하는거 맞아요? 근데? 욕하는 애들 많은데? 처리가 확실히 되는거 맞아? 시스템 이상무 전투가举는게 강렬 성격 하나 더 있다고? 이곳? 가자 1차 출발 맞았고 맞춰 빨리 궁 채워야돼 맞았고 저기 팔아있다 맞았고 아파서 들어갔죠 맞았고 헤드를 맞춰야 줄거든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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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꼬록 헤드만 맞았고 들어와 들어와 거점 먹어 거점 착착 벌린다 착착 착착 벌린다 착착 착착 벌린다 착착 주옥가미오 갑니다 자 뭐야 아아 아무도 안좋아 다 도망갔어 어 이걸 나한테 일망지 원망지 하 왼쪽으로 쏠꺼 그냥 나인쪽으로 쏟는데 저것도 너프해야돼 라인타 딱 치면 밀려서 저쪽으로 파도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야 되는데 아니 몸이 등바닥에 이렇게 붙었나 이거 번드로 쓰읍 안그래 딱 맞았으면 튕겨나가는걸로 그냥 다 너프해 이것도 너프해보시지 디바는 왜 너프했어 디바는 디바는 살려내라 궁을 더 빨리 터지게 해줘 원할때 터뜨리게 해주라고 아 리퍼가 저기에 있는지 아 리퍼가 아니었어 팔아듣네 나만 죽었어 또 왜 맨날 나만 됐어 좀 뺐어? 뭐야 내가 2처치인데 금메달 금딜이야 중요하진 않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욱더 강한 딜러할까 공격기가 준비됐다 문 나와라 문태워 이번에 쓸어야돼 1분밖에 안타바네 공격기 공격기 도움이 제가 도움이 도움이 로봇 원필 샤이 분대 타라 안맞아, 이씨! 다아앗! 왜이렇게 안맞아 앞엔 두껄 여기가 다아아 좋았는데 함드가 여기신지 몰랐지? 흐흑! 먹었다 이쁘 늦었어 아, 앞 안맞지? 네이네이 응 이בת 나왔어, 가야되 타라 어딨냐 타라 내가 맞혀야된다 타라 뭐야 하하! 한 될 안맞아? 하얽 이게 한대가 안된거 아니야 조금 에임이 낮은가? 서로 안맞아 서로 공채는 적금 시간이 지나면 차고 또 많이 맞추면 차지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자 여기까지 밀렸네 공 한번 쓰고 바꾸죠 무시 섞였다 고 유퍼 바꿔 바꿔 팔아 똑같이 팔아해줘 아 근데 한조로 뒤네 생각보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안맞은데도 이렇게 들어가다니 좀만 한 더 맞추면 대박일거 같은데 아 우리 팔아있잖아 이 팔아는 좀 별론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경운이 좋다 3분 이긴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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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튼 몰라 아직도 안보여 어디 찌노? 아 저 나무 아 메이메이 아 아 아 아 아 저거 옵션을 낮추면 보인다던데 나는 근데 난 좋은 그래픽으로 할 수 하고싶어 옵션을 낮추면 오히려 저기 막 숨어있는게 보인대 이파리가 쩍어지면서 원래 없던 그래픽이 가려지는게 그것도 좀 바꿔야돼 안없어 이상하게 종이 쪼가지고 난들어오게 안없어 이상하게 종이 쪼가지고 난들어오게 종이다 올라와야죠? 기트 나왔어 기트 빠지면 바로 가면 될게 아 45 난 왜 죽었지? 모델링스테불에서 끄면 된데 forgive 아니야 난 모델링 보고싶어 판물을 옮기고 할 수 있습니다 난 목표를 놓치지 않지 지점 확보죠 벌써 차는데 잘 맞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어디야 저쪽 바로 어디야 아 여기 있네 모델링 세준모사 빨리 가자 좀 뚫어야 돼 저기 저기 나왔고 한명 죽였어 네 정이 차례야 저기 한번 뚫고 추가 시간은 가자 1포 1포 안보여! 세븐이었어요! 오케이 이겼어? 뚫었지? 설마? 뚫은거야? 3대0 못 뚫은거 아니야? 3대0 4대0 아닌나? 뚫은건가? 아 다행이다 어 나 파라 괜찮은데? 역시 공중 정크랫이야 어 궁도 정크랫보다 더 나아 맨날 정크랫궁은 가닥 다 터지거든 세부무사 세부무사 풀자고 풀하고 뭐만 없어진다구요? 어딨어 세부무사 없는데 나가서 해야되나? 세부무사 모델링 세부무사 이걸 없애라고? 맞어 이거? 훈련 받은대로만 한다면 문제없을겁니다 아 뭔가 이상해졌어 파래 여기 원래 파란가? 나는 파라 나무 그들이 있는데 나무? 제접해야되나봐 여기 파라 제일 짰는데 어디 숨긴가? 흐듭 박장 트레이닝 requesting 타서 틀린 정크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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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애들 지금 오고있어 이미지 트레이닝 하나 둘 셋 지금 확 red 오른쪽으로 가져와 오 저 오른쪽으로 가야겠어? 불꽃해라 저쪽도 파라 포록샷 들어갔고 파라 자존심 대결 간다! 차팔대결 간다! 파르시아 더기 예측샷, 예측샷! 예측샷, 예측샷! 솔저도 있어 무승부야, 역시 대단한 실력이 이거 뭐 돌았어 나이스 나이스 예? 거점을 차지한다구? 20킬 땜 어? 좋았구요 어딨어? 아! 레이 어딨어? 죽은건가? 아, 까비 쫓받 내려가면 방팬데 하얀 경 캐리한다 경 상끝이다 심지어 인무 기어 처치도 금내다리아 잘하고 있다는 것이지 비다 너무나 없는걸 어...댕! 띵띵띵띵 큰거! 큰거 이겼나? 여기도 하나 있었는데? 없네? 저 뒤쪽에 하나 있었던걸로 야! 아이나! 이제 죽을래 아! 저 다가? 너 좀 더 죽을래 야! 내 뱀다! 뱀다! 뭐해? 조조! 조조야! 계속 막으세요 뭐야 요오씨 이거거든요 크으 좋았다 아 뭐야 아 첫짓검 없어졌네 아 약간 기대했는데 그게 안나오네 와 4킬이었어 5킬? 4킬인가? 심궁했다 심궁했어 하지만 저 위에 젖어 아 이거 우리팀이잖아 흐흐흐흐 잘했다 라라란 리리라라님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뭐야? 100개 맞췄다는거죠? 많이 맞췄네 저쪽파라 몇점이냐구요? 46점 아마 1점은 안오를거야 뭐야 뭐야 아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요거 밖에 안찼어? 이만큼 모자라네 한 두판 이겨야될듯 아휴 힘들다 올리기 그 다음 캐 apes 그럼 거의 1점 50mm 한 두판 흑 거의 그를 행동하러 이런